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입지자들의 공천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방의원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개편 여부가 큰 변수입니다. 내년 말 여수 세계박람회장 안에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들어섭니다. 10년 전 열린 박람회의 두 번째 4호 활용 모델입니다. 120년 역사를 지닌 옛 목포 세관창고가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예비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지방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졌던 전례에 비춰 입지자들의 공천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어느 곳 하나 공천 경쟁이 뜨겁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히 올해는 관심선거구로 분류되는 곳이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광주시장직을 놓고 4년 만에 리턴 매치에 나섭니다. 강기정 전 수석은 지난주. 이용섭 시장은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 공천 경쟁에서 누가 승리할지 벌써부터 지역정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노동층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불이 장담할 수 없고 누구든 간에 강주 시민을 울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온다면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산구와 서구청장 선거구 역시 광주의 최대 관심선거구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사모 광산구청장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광산구의 경우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전직 부시장, 광역기초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예정하면서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서대석 현 청장이 금품수술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광주 서구청장 선거구의 경우 서청장과 함께 전 광주시 대변인과 전현직 시의원 등이 공천권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순천, 강진, 신안, 한평구례 등에서 현직 단체장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3선 연임 제안으로 현직 단체장이 출마할 수 없게 된 담양, 그리고 현직 단체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화순 곡성 광양에도 일찌감치 후보군들이 난립해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관과 장성, 나주, 영암, 완도 등 현직 단체장들이 3선에 나서는 선거국의 경우 수석 여부를 놓고 후보군들의 거센 도전에 맞닥뜨릴 점마입니다. 3선의 장인국 교육감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는 광주 교육감 선거 역시 일찌감치 예인 7명의 예비 후보들이 나서서 인물 알리기와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격전지의 공천 승패는 경선 방식, 컷오프 대상, 그리고 단체장 하위 20% 감점 여부 등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방의원 선거구는 아직도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여부에 따라 선거구가 많이 바뀔 수도 있어 출마 예정자들은 속이 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증가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군의원 자리 하나가 늘어나는 무한군. 당초 2개 기초의원 선거구가 3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변수입니다. 2인 선거구도 있는 만큼 3인 이상 선거구로 조정하려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을 들였던 선거구가 일부라도 조정되면 당락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전남 79개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37개 선거구가 2인 선거구. 3인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면 이들 2인 선거구를 쪼개고 합쳐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선 때 정치 개혁 화제로 내세운 다당제 구도를 위해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필요해 보입니다. 거대 정당이 독식해온 기초의회 문턱을 소수 정당과 정치의 신인에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허남은 국민의힘이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기초의회에 진출하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두 달에 앞둔 시점에 선거구도 확정하지 못하면서 기초의원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요즘 길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활짝 핀 꽃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죠. 봄 기온이 점차 강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쌀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훌쩍 오른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고요. 이렇게나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공기는 아주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조옹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포근한 봄 기운이 감도는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10주년이 되도록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문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청소년해양교육원에 이어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이 내년 말 박람회장 안에 들어섭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의 특성화, 전문화된 해양교육시설인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박람회 사후 활용의 첫 성과였습니다. 내년 말 개관 예정인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두 번째 사후 활용의 결과물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의 취지를 가잘잘 반영한 사후 활용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기상청과 여수시가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했고 기상청은 시설을 건립, 운영하게 됩니다. 3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대표 전시물과 상설 전시관, 360도 특수영상관, 미래기술체험관과 예보과학교육실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출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최근 착수 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30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설 공사에 들어갑니다. 국립 여수 해양기상과학관은 해양기상을 테마로 한 전국 최초의 전문 과학시설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양기상을 다루는 과학, 기술, 문화, 산업의 융합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는 태풍과 해일,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또 이 같은 시설에 이어 해수부 용역에 포함된 국제컨벤션센터 건립도 박람회장 활성화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기상과학관 개관을 계기로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여수 선언을 실천하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지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만 5,1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주, 전남의 1일 확진자는 1만 9,087명으로 2만 명 선은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말과 휴일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검사가 중단되다 보니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중에 확진자 현황을 지켜봐야 감소세로 돌아섰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5개 구청장이 재난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민생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오는 4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공공영역 프로그램 강사와 학교 밖 청소년, 마을버스 운송업체와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4개 분야의 2,800여 명에게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 분야는 정부 추경과 시의 16차 민생안정대책에서 제외돼 이번 추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 중인 경찰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광주경찰청은 사고 발생 76일 만인 오늘 주요 피의자의 신병 처리 현황 등 중간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구속된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2명과 감리자를 포함한 나머지 피의자들도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붕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피의자들의 1차 신병 처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아이파크 아파트의 신축 사업과 관련된 비위 행위와 불량 자재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국의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 때문에 전남에서도 양봉 사용 농가의 70%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2월 도내 벌통 30개 이상인 양봉 사용 농가 1831곳을 대상으로 피해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70%인 1,280 농가의 벌통 10만 개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꿀벌 실종 사태의 주 원인이 해충 말벌과 이상기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국립농업과학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꿀벌 응애 등 해충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개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조태일 시인의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태일 시인은 1980년 5월 16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자고 결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시기와 동기, 내용을 볼 때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항구도시 목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옛 목포 세관 창고가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마세도시 목포의 음식도 맛보고 세관의 역사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양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0년 오랜 역사를 지닌 옛 목포 세관. 1897년 대한제국 시기 일제가 아닌 고종왕제의 칭령으로 문을 열고 목포항의 관세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일흑 300이라 불리던 특산품인 김, 쌀, 면화, 소금이 가득 들어찼던 목포 세관 창고. 근대기 계양 도시의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786호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에 필요한 배에서 선박에서 입출하는 모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의 기능을 했던 것이죠. 애국에서 들어온 예래 건축물 중에 일종이다. 오랜 세월 끝에 목포 세관 창고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새 이름은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목포시의 슬로건인 맛과 목포 세관의 첫 이름이었던 해관에서 따왔습니다. 큰 창고인 미식문화갤러리는 맛을 주제로 간단한 요리체험과 시식공간을 마련하고 지역특색이 있는 식품들을 판매합니다. 또 작은 창고인 해관 1897은 세관의 역사를 담은 전시와 관광지를 안내하는 쉼터로 구성됐습니다. 창권 자체가 많이 입축되어 있었죠. 그러면 오픈해놓으니까 아무래도 더욱 있죠, 선님들도. 관광지도 많이 찾아오시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옛 목포 세관은 다음 달 말 정식 개관을 하고 6월부터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시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 후 40년이 지난 200제곱미터 미만 주택과 1, 2종 근린생활시설 4,100여 동으로 주요 구조부재에서 큰 결함이 발견된 경우 보수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소유자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법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점검을 통해 사고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은 이후 5년 만에 진행된 심사에서 재공인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는 광주시가 공인에 필요한 7대 기준을 충족했고, 특히 자살과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민안전체험관 등을 잘 갖췄다며 재공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의 공인을 획득한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43개국, 433개 도시에 이릅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올 상반기 106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도시공사 21명, 도시철도공사 18명, 환경공단 21명 등 18개 공공기관에서 모두 106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통합 필기시험은 오는 5월 7일 실시되는데, 응시 희망자는 다음 달 18일에서 22일까지 통합 채용 사이트에 접속해 채용기관별로 원서 접수창에 지원하면 됩니다. 2022년산 천일염 생산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전남에서는 신안군을 중심으로 지난해 26만 4천 톤의 천일염이 생산돼 전국 생산량의 94%를 차지했고, 올해는 10월까지 소금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천일염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농 교류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촌 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8개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한다며, 농촌 민박 사업자에게 안전교육과 소방안전시설을 지원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전문 운영과 인건비 지원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도내 174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관광객 68만 명이 방문해 99억여 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광주지역 변호사들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에 성금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갑작스런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길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활짝 핀 봄꽃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봄기온이 점차 강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침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기온 3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낮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훌쩍 오른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아침기온과 낮기온 모두 어제보단 1,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종일 이렇게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공기는 아주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포근한 봄기온이 감도는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 3도 안팎에 아직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담양과 나주 화순에서는 1도 안팎으로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기온은 14도에서 16도 분포로 낮 동안에는 아주 포근하겠습니다. 강진의 낮기온 1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구례의 한낮기온은 16도로 예상되고요. 순천과 광양의 낮기온 15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맑은 가운데 한낮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날은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조금 전 뉴스에서 화면과 다른 내용이 전해진 점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